사랑하는 궁궁이들아 정신 좀 차려라 예술이 좋고 내가 태경이 상처님이냐 어둠 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21번째 진행인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왔어 5도에서 1도로 가는거 근데 이 5도는 보통 서스포 코드 팝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보이싱을 쓰고 F 메이저 코드지 좀 재즈하게 들리게 하려면 flat9 여기서 flat9은 그냥 13 아니면 flat13 조금 더 재즈하게 들리려면 sharp9 E flat 바로 sharp9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슬프게 들리며 아까 얘기했던 flat9 1도로 해결 1도로 해결 그럼 A flat에 믹서 리디안 그래서 G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디안을 써도 돼 C 메이저 세븐은 아니면 그냥 펜타톤이 아니면 G 펜타톤이 써도 되고 아니면 D의 메이저 펜타톤이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브루노트를 조져도 되고 마음대로 해 근데 이 흐름을 아무튼 너희들이 느끼는게 중요하지 MR Q G 세븐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남겨놓자 G 세븐을 팝처럼 치려면 자 다시 음 우우우우우우 고정 자 나인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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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내가 난장판을 쳐놨는데 뭐 어때 내 마음이지 듣고 좋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속도도 올려보고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연습을 천천히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진행만 나오면 그냥 달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봐. 나도 연습을 해야겠다. 하도 오랜만에 치니까 손가락이 상상하는 대로 안가네. 자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봐. 이렇게 해봐. 안녕. 안녕. 배경이 상상하는 대로 안가네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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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